1, 2, 3, 1, 2, 2, 1 2, 3, 2, 3, 2, 3, 2, 3, 4, 4, 5, 6, 6, 7, 8, 9, 10 여러분께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유니스 멤버들이 지금 이곳 무대에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멤버들 자리 해주시고요. 오늘 유니스를 보러 정말 많은 디자인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씩씩함을 담아서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우리 유니스가 들어오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벚꽃놀이 온 것 같다. 지금 진해에는 벚꽃이 피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 공영장 안에는 이렇게 우리 유니스라는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우리 유니스 멤버들의 화사한 모습들 같이 지켜봐주시면 좋을텐데 우리 엘리샤 양부터 와주신 기자님들께 개별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엔레인 전사같은 보컬 엘리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아이콘 박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리더 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올라운드 막내 윤성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있는 코터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고양이네 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댕댕이 오윤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인형농중임 제비낭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비낭카씨까지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뭔가 설렘과 떨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멤버들의 눈빛인데 일단 우리 리더를 맡고 있는 현주양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데뷔를 하는 날이 왔고 그리고 현장에 지금 곧이 서 계신데요. 소감은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희 유니스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수의 꿈을 꾸는 순간부터 유니버스 티켓에서 선의의 경쟁에 펼치던 순간 그리고 유니스로 선발되는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 많은 기억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주신 사랑에 고답 드릴 수 있게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윤하 양이 우리 팀 이름이 유니스이잖아요. 유니스라는 팀명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 짧게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 윤하입니다. 저희 유니스는 UNI 스토리의 약자로 유니버스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스토리를 함께 펼쳐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름처럼 앞으로 저희 유니스의 이야기를 가득 담은 무대와 노래들로 부탁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니스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첫 시작. 바로 오늘 쇼케이스의 문을 발짝 열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포토타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니스의 멋진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포토타임 순서는 단체와 개인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멤버들 마이크 잠깐 닫아놓고요.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서 포토타임 진행할 겁니다. 자. 정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으로 자. 드디어 오매불망이 기다렸던 유니스의 재미난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오늘 공연장을 빛내주고 있는 우리 유니스 멤버들과 그리고 또 워치 플래시로 이곳 공연장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첫 만남의 시간. 자. 오늘 또 앨범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드 계속해서 두 번째 포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또 타이틀곡의 슈퍼우먼이잖아요. 슈퍼우먼을 연상하실 수 있는 포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유니스의 힘을 우리 유니스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앨범 그리고 그런 타이틀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정면 포토타임을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자. 모든 포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양측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계속 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즈 준비한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 포즈는 어떤 걸까요? 오늘 이렇게 또 와주신 기자님들께 사랑을 드려주셔야겠습니다. 네. 하트를 마지막으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의 하트 받으시고 나사한 봄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면 포토타임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유니스 기준으로 오른쪽 바라보시고 자. 조금 전에 하셨던 포즈는 이번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기본 포즈 첫 번째 갈 거고요. 자. 3초씩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기자들 혹시 계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네.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 중에도 뭔가 파워를 느낄 수 있는 포즈고요. 자. 자. 포인트 안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른 포즈. W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초 후에 다음 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트.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네. 하트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전해드립니다.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도 바라보시고요. 왼쪽으로도 같은 포즈 가겠습니다. 자. 기본 포즈 첫 번째. 포즈 취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줄 우리 유니스 많은 기대와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의상도 그리고 비주얼도 너무나 완벽한 그룹. 우리 유니스의 포토타임. 단체 포토타임부터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포인트 안무 첫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3초씩 진행할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포즈가 단체였습니다. 예쁜 사진들 많이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유니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포즈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안무 구간. 자. 포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타이틀곡 슈퍼우먼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포즈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또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지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 어. 또 이제 박제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유니스를 보러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하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초 후에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유니스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단체 포토타임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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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